오늘 아침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아빠 딸이 고민이 있어. 그래. 딸이 고민이 있대. 사람들을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이 보여야 되는데 단점이 보이고 단점 때문에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. 단점보다 장점이 이렇게 먼저 보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.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이런 마음 공부하고 있는 줄 아니까 그렇게 물었겠죠. 저한테 어떻게 마음을 써야 장점이 먼저 보이고 단점이 안 보이냐고. 그건 어떻게 마음 써서 되는 게 아닌데. 그건 마음 써서 되는 게 아니야. 그랬어요. 그래야 이제 대화가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. 또 막 궁금해서 물어볼 거고.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. 그럴 때는 우리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 화나 스트레스를 상대방한테 내가 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.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. 그 화나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있을 때는 그게 지금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. 자기한테 그걸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.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. 자기한테 있다는 말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. 제 딸한테. 지금 네가 너한테 화를 내는 거다. 우리는 입으로는 또는 생각으로는 이게 나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존엄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소중하고 존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. 그러면 이 사랑스러운 존재한테 막 화, 스트레스, 미움, 원망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? 그건 뭔 얘기하고 똑같냐면 자기의 소중한 아이 있잖아요. 아이한테 그냥 계속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막 퍼붓고 너는 미운 놈이야.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걸 남한테, 상대한테 표현한다고 생각해요. 자기를 지금 갉아먹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 해보는 거예요.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. 분별하고 살 때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오늘 좀 했죠. 이 말이 그 말입니다. 그런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경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막 표현하고 이렇게 좀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좀 고치라고 하는 그거거든.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.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막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막 뜻을 쫓아서 같이 좀 힘도 써보고 이러잖아요. 자기 마음에 그런 분별이 있고 병이 있어서 세상에 그렇게 보인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.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의 세상이 아니고 또는 이 상대가 그 정도가 안 되고 내 삶이 그 정도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한테 화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다. 아무리 좋게 바꾸려고 그런 마음을 쓴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를 자기가 학대하는 거잖아.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학대하고 있는 거잖아.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? 아니 자기 존재를 자기가 부정하는 거잖아. 그게 정상적인 삶이겠냐고. 그러면서 입으로는 맨날 나는 행복해져야 돼. 자유로워져야 돼. 자기가 그 행복과 자유로움을 자기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꾸 밖에 있다고 그래요. 밖에. 세상에 있다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있다고 그러고 그게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는다라는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한번 깨달아봐야 이런 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고 이런 말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면도 있고 진짜 그런가 이런 면도 있고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다양하겠지만 그건 다 생각으로 하는 거고 우리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한번 이렇게 확 하고 이게 실감이 돼야 이런 부분이 자기 입에서 나와요. 우리는 내 스스로를 내가 구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.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조건 환경 때문에 그거 전부 변명이에요. 그런 이유와 환경 때문에 왜 내가 나를 구박해야 돼. 그거 전부 변명이라니까. 그러니까 이 진실이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. 이게 실감이 돼야 뒤집어진 그러니까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죠. 중생을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. 뒤집어진 험앙한 생각이다. 엄청 험앙한 생각이거든 그게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평생 말로는 입으로는 생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끊임없이 하고 살았지만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어떤 게 사랑인지를 몰라. 실은. 이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라니까. 그 경계가 환경과 조건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. 이 마음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오염이 되거나 깨끗해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더 못되거나 이러지를 않거든. 허공하고 똑같아요. 허공이 뭐 화산이 폭발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온다고 허공에 무슨 생채기가 납니까 허공이. 거울 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. 거울의 온갖 모습 그 온갖 모습 중에는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도 있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겠지. 그런다고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거울에 무슨 생채기가 있고 거울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일이 있겠냐고.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야.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기대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나 마음에 상처입었다고 그래. 그러잖아요. 우리 마음은 상처라고 하는 게 없어요. 허공과 같이 확 트여 있어서 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자꾸 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 생각 느낀 감정이 흔들리고 이런다고 한다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. 이거를, 이거를. 이거는 우리가 본 바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. 어떤 게 왔다 가도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일이 없다니까. 그래서 금강경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. 겐지즈강의 백사장 모래밭. 겐지즈강의 모래 백사장은 소나 말이나 우리가 축생이라고 그러죠. 또는 악위나 아수라나 이 사람들은 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 나온 대로만 하면 소나 말이 지나간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깨달은 부처가 지나간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.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. 그게 이거라니까.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. 이거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